지난해 12월 20일 김해 장유 톨게이트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터널 앞 도로정비공사로 차선을 막아놨는데 트럭 운전자 A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서있던 차량 석대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한 운전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. 목격자는 당시 공사 중 표지판이 터널이 끝나자마자 위치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한 운전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